I'll sing it louder, cause I'm in power, I'll sing it louder now 선완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진짜 다 좋아한다는 삼겹살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소주잔 아시는 분 계시려나? 이게 플라스틱인데요 예전에 포장마차나 야외에서 이 잔으로 해가지고 소주 많이 먹었거든요 요새는 좀 보기가 힘든데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구해봤습니다 자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한쌍 이쁘게 잘 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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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? 삼겹살과 김치가 만나면 또 죽여지죠 아유 수화자 결정 식רת 설탕 아유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노 아 와우 고개 흔드는거 아직까지 궁금해 하신분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놓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딱 원차 타고나서 살짝 흔든다는게 시그니처가 되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각인이 되가지고 그때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오덜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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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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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지금 다들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저는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특히 좀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해요 아이고 진짜 다른 환절기는 괜찮아요 딱 그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만 그러더라구요 야 또 잘 익은 또 요 김치에다가 소맥도 괜찮거든요 바삭 삼겹살 김치바리 이어서 삼겹살 김치바리 에잇 س여라 와 바삭 맛있다. 오! 고춧가루 아 뜨거워 사자 바삭바삭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